구독, 쫘이영!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우리 랭 게임하면은 살짝 빡긴 못 돼가지고 조용하긴 해요 애들 요즘 여기 여기 초록 민트 라인 다 내린 거야 총 먹고 잡으러 가 총 맞춘다 산호 관정 베릴 산호 관정 베릴 바로 쓸게요 지배냐 발바디지와 배냐 안했냐 아 지배냐 발바디지와 바로잡으러 갈게요 2번 떨어졌어? 2번버그 밑에 떨어졌니 혹시? 그라인 다 떨어졌어. 4명 떨어졌어. 북쪽은 또 다른 팀 팀. 이거 발수리. 뼈가 오는 거 잡을게. 아마 이번 적 있을 것 같다. 지금 4번이라. 너무 높다. 옆 사람 3번. 4위. 기절 1번. 노랑호. 동쪽 왔다. 2번 해우수 라인. 기어 2번. 하나 더 기절 놀아. 집으로 기어가는 곳이야. 3번 집. 가보자. 저기 존나 있을 만한데. 왜 안을 놨지? 일단 팜이 너무 달거든. 우리 집 조심. 면적집 털려 있다. 오케이 맨. 엄청 멀다. 내가 손으로 맞춰. 이즈여기 2초. 고. 고. 여기 라인. 조심. 사노구 센터 박는 게 좋아요. 뭐가 됐다. 사노구 센터가 최고예요. 차를 계속 들고 못 땡기기 때문에. 이거 반반서클 아니야 이거? 얼어뜨릴 수도 있을 건데. 하나는 저녁까지 먹어도 나쁘지 않겠다. 조용하구요. 야미. 형도 구급상사가 없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어디야. 무천도사 섬? 여기 아니야 이봐. 더 넘어가? 딱애비야? 3창 딱애비. 무천도사 섬. 어떤데. 3창 딱애비 싸운다.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넘어가는 게 낫지 이거. 넘어가는 게 낫지. 아 몰라 난 넘어가는 게 낫지. 수고. 뒷밥 맞고 뒤집어. 화내서 찡찡거리지 마세요. 저 몰라요. 넘어갑니다. 저기 그냥 죽게. 나 덱이 있어. 피오 베리 핸섬. 러브 유. 하하. 섹시 가이즈. 땡큐 베리 매스. 귀여웠다. 근데 저 사람. 딱봇 한국인인데요. 이번엔 연막 표지에 있고. 진짜? 야 일단 맞았지 방금. 야 꼭대기 야 야 야. 좋댔다 좋댔다. 야 이 분에 3명 쳤다보도 3명. 아 씨벌 보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핫. 히이. 핫. 오케이. 존나 깔끔했어. 좀 넣어주라. 불가능이야. 미안하지만. 내 위치 걸키면 죽거든. 하아. 어어. 쎄. 넣어줄게. 아 왜 이렇게 쏘는 거야. 딱히 비디 있거든. 아. 야 뭐야 나 어디서 맞냐. 히이. 같이 붙어 들어가자. 와. 야 뒤에서도 쏜다. 나 연막 없거든. 나 연막 없어. 싸줄게 이거. 아 그래 집 들어가 집 들어가 이거. 어, 와봐 히즈 형. 피 채우고 와. 상훈이 나 이거 다른 쪽에 붙는 거 한 번 본다. 히즈 형 케어 한 번만. 내가 이거 백업 샷 넣을게, 꼭대기. 여기 구상 하나 더 있다, 이즈벨. 하나 그저, 따개비. 2번 따개비. 야 이거 미홀라감. 4번까지. 히즈 형. 뒤 다 갖고 들어가자. 야 3명 3명. 이번에 3명 푸쉬가다. 오 쉣. 아니요. 흐흐 뭐야 하나 계절 뒤에 있는거 2번에 있는거 계절이고 하느장 북쪽에 있는데 북쪽이 해외가도 싸우는데 한 대 끝났다 저기 한 대 끝났다 저기 아 국대기 우리 쏘냐 쟤네 또 내미네 아 저기 왜 저러는거야 나 이거 보드캠보 따개비 건너내려 죽임 다리에 일단 1번에 두 팀이 껴 있거든 아 꼭대기 뭐 할지 그그 없어서요 할지 ㅈㄴ 없을걸 할지 쎈니 쏘시네 따개비 따개비 어디가는지 볼 수 있어 혹시 보드캠보 따개비 보드캠보 따개비 2번쪽 봐줄게 아 띈다 2번 띈다 어깨 한 대 쓰려 한 대 때린거야 방금 아 왜 카우팔 카우팔 피엄씨도 웃고 있을텐데 이거 말이 안돼 이거 다리 건넜다 야 얘들아 다리 여기까지 건넜다 3번 3번? 1번에 3명 컷 컷 야 할애야 한 명 뛰어났어 치즈야 1번에 여기 3번 바위 도망가 3번 바위가 양각이 계속 뛴다 계속 뛴다 너 볼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거 엄막으로 들어왔다 가까운 엄막? 쟤 왜이렇게 잘 쓰냐 진짜 엄막까지 들어왔어 내가 붙어줄게 얘들아 생각 조심해라 이거 위에 포인트 눈 뗐다 못빠줘 한 명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한 명 개메 하pass 하 tapi 하 그냥 가까운 엄마로 이동 쉬쉬 우리 오토바이 지른다 이번에서 집 들어가나? 내 척 내 쪽으로 온다 이거 자 그럼 다른 애다 하나 더 있을 거야 남쪽에 흙화 환화가 식생에 가려줬서 안보이네 잰인지 모르겠어 킬 로그인을 잰인리를 몰라가지고 끝난 있어? 아 내가 황킬이야 봐줄래? polls 뒤도 한 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뒤봐줄 수 있는 사람? 거기 눈 다 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힘 약하잖아 어차피, 나 2번 올라가게 내가 어떤 글지 봐줘봐, 주왕국의 포인트랑 하나 정도 있을 거거든? 들어간 거 조심하라 핀칭은 내 입 다 안 돼 아 지금, 지금 힘났지? 잘 잡고 가지? 왜 그랬어? 하트인에도 한 팀 있었거든? 내려와야 된다, 목적이 하트인에도 엠토포 한 명 있어, 조심 지금, 딱, 4번에서 2번 2번도 끝났다, 바라띠어오던 거 내 머리 한 번, 살짝 봐줘 목적이 찍는 거 내 머리 위, 내 머리 사운드, 내 바로 위, 머리 사운드 빨간 쪽 내밀다, 1번 내 위쪽, 지금, 지금 1번 쪽에 있다 봐줄래, 나 내려가게 끝 쪽에는 카고 8 이거 1번 쪽 봐줘 봐줘 봐, 나는 빠지게 3명인다 아, 이거 사고다 샷각이 좀 많이 걸려야 돼, 한 대 있어? 살 수 있냐, 너? 안 될걸? 아, 진단데, 이거 저거, 나, 저거 봐줘야 나 움직일 수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샷각이 너무 많이 걸려 막 꺼지면 3번짐에서 열리겠다 아, 잘 쏘네? 아, 누웠다, 나도 사라졌네? 휴즈부터 살리고 천천히 그냥 나, 엄, 나 엄핏 앞에 있거든 연막 있어? 연막 있어 겟살만 둘이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너무 내게 바닥에 벌어놨어 못 죽여도 되거든, 저거 내게 바닥에 벌어놨어 못 죽여도 되니까 또 깨어놨다 이거 우리 살리거든? 휴즈야, 상호야? 이거 너무 안 놓으면 돼, 이제 오케이 난 연막팀에서 살릴 수 있거든 내가 살려볼게 근데 이거 연막 편히 살릴 수 있다 폭 들어온다, 꼭대기에서 그리고 살리자마자 휴즈가 꼭대기 봐줘 야 이거, 윽프론트고 있어 엄마, 같이 얘기해 주신 거 아, 좋나 못 가지 않아, 이거? 아, 근데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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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다려봐 연막도 없어 나도 없는데? 못 가겠다, 이거 아, 얘 좀 존나 잘 좋은데? 못 넘어가, 이거 이거 내 뒤엄 살 수 있거든 내 딱 뒤엄? 이 경로가 너무 그거야 그거를 휴즈가 봐주고 휴즈가 봐주고 봐주고 하면 될 거 같은데? 이거 내가 자리를 다 까이네 아, 근데 말라간다 쟤나 말라간다 쟤나 말라간다 우와, 지금 기획이네 나, 간다 나, 계속 쏘는 중 좋아 쟤나 이상하다 아, 근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야, 쟤가 죽었거든? 애맹에서 쳐다보니까 다 배웠어 뭐, 말이 되냐, 이게? 쟤가 왜 이렇게 잘 쏘냐? 연막 있어? 없어, 나 엠망 없어, 하나도 없어 쟤댔어, 이거 아, 고향 엎드려야 돼, 나 엎드려야 돼, 나 엎드려야 돼 쟤가 내려와야 돼, 쟤가 내려와야 돼 쟤만 버티자, 야 제발 아, 다행이다 하나 더 깠다 드림클랑 피 있어? 피해줄까? 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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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야? 이제 패킹 안 하는 거 같은데? 자, 자, 자 내려올 준비 하나봐 하나씩 풀었다 이제 쏟은 자리에서 안 내민다 나 내려갈게, 전혀 짐 가자 어, 가서 한 번 다시 봐줘 나 움직일게 나 상호 살리러 와볼게, 이거 이거 얘네가 패킹 안 해서 올 수만 있으면 살 수는 있거든? 갈게, 갈게, 가볼게 일단 나도 항상 움직인다 근데 핫힌에, 얘가 올 때 핫힌 애들 이렇게 드럼 포인트 붙어있는 거 봐 조심히 너 살지? 어 내려갔다 줄로, 줄로 갔다 줄로 갔다 3대 4대 1인 거 같은데? 이거 나 핫힌, 핫힌인데 있다 이거 쟤네, 어? 이번 쪽으로 다 갔어, 내려갔어, A 포인트로 오른쪽 밑에, 잠깐, 오른쪽 밑에 어디? 핑 쥐어줄래? 3번, 이미 하나 뛰었다 네나 뛰고 있어 내가 여기 고지를 써야겠다 자, 차호야 나, 칠타 좀 봐, 칠타 없어? 칠타 없어? 없구나 칠타 없어 차호 네가 오른쪽 끝에 가줘 하트인 있다 하트인 민빈가 라인에 얼굴 깜짝아, 씨바 와 니 밑에 붙어있네, 하나 어, 내 밑에 둘 있어 오른쪽 하나 띄워 와야되거든? 저한테 더 왔네 카구는 온거야 다 왔어? 다 내려온거야 그러면? 카구는 기재야 딱 바로 밑에 2번에 4나 갈게 2번에 2 2번에 아니구나 더 만져 4번에 2 왼쪽으로 가봐줄게 퍽퍽 까야겠다 2번에 보인다 지금 딱 2번에 내 쪽 방면 안 내린다 넘어가 넘어갔어 오른쪽으로 갔다 멀리 날아갔다 2번에 붙어있어 위치 날아 둘 다 거기있어 둘 다 그쪽에서 한번 내 쪽 봐줄래? 꽁일거 같은데? 꽁 아니야? 아 안보인다 기다려봐 야 파티 조심 파티 이거 일어서 안맞아 내 밑에 바툰 있을거 같은데 파티는 나무 뒤에 하나개절 바로 밑에 기절이다 살릴거야 이거 천천히 해봐 나 파티 안한다 안되겠다 그 뭐야 그냥 피말려 피말려버려 그냥 밑에 피말리면 된다 살릴건데 이제 좀 있으면 아 알고보니 반말이 아니야 아직 안살렸지 아직 안살렸지 못살리기 못살리기 내가 어디서 감아줄게 그냥 근데 그 감아 올려줄게 야 라스트 따라하네 이거 아닌가? 3대3대1이구나 그러면 야야 나 떨어졌다 야 좆되는데? 그냥 붙어줄까? 내줘 와봐봐 야 붙어있어 야 붙어있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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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어 라스트 오 쉿 나 놓아봤네 라스트 라스트 이제 몰라 일본쪽에 M 터뜨리 난거 같은데 방금 이따 있네 망루쪽 망루쪽 나네 저하고 위치를 모르겠다 이거 그냥 이게 경박사 하려고 하는거 아니야? 모르겠다 경박사 각인데 망루에 있을거 같애 망루 있다 나이스 와 얘네들 야 좆마 다 쏜다니까 미쳤다니까? 나 저 나 씨야 억 소리 나더라 씨바 큐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랬는데